왜? 왜? 갑자기 왜? 뭐야? 와, 뭐야? 그래서, 조금 액티비티 네? 조금 액티비티 아, 많이 샀다고 와, 진짜 많이 샀다 조금 액티비티 조금 아니, 왜? 뭘 하려나? 궁금합니다 근데 진짜 궁금하다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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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고추장 만든대요 고추장? 고추장 어떻게 만들어? 만들 수 있는데 재료가 다 있나? 역기름이랑 이런 게? 그럼 아파트 옥상에다가 고추 넣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래 걸린 거 해야 돼 왜 귀찮게 이걸 하느냐 그거야, 지금 한국 사람들도 사 먹어요 요즘에 시골에서도 안 담글 걸 그러니까 난 어떻게 만들지도 몰라 아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이 많이 얘기했고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저는 고추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고추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고추장으로 만들고 고추장으로 만들고 고추장으로 만들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게 진짜? 원래 고추장에 마늘 들어간 게 아니죠? 원래는 잘 안 들어가죠 매실 넣는 데도 있고 매실 고추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마늘을 이렇게 박는다고 그러죠? 박아서 이렇게 이걸 삭히는 거지 이렇게 뭐, 그런 거인지 어떤 레시피인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말겠네요 궁금하다, 어떤 너희들이 되게 심심해 어떻게,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고춧가루 죽는 거 한참 걸리는데 맞아, 잡내를 시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초대해서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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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공장이네 진짜로 오, 대단해 여러분이 잊지 못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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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다 미국 마늘 많이 다를까요? 맛있겠죠? 네 미국 마늘이 조금 덜 매워요 아 덜 매워요? 네 한국 마늘이 더 매워요 이탈리아 많이 먹잖아요, 마늘 많이 먹어요 사실 우리 고향이 크레모나는 마늘의 민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탈리아에서 마늘의 민족이 있어요 우리 똑같이 진짜로 진짜로 마늘의 민족? 마늘의 민족 아니 진짜로 이탈리아에 순대에 살라미 있잖아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살라미 종류 중에 크레모나 살라미는 마늘 그리고 페퍼가 들어가거든요 되게 맛있게 마늘의 민족? 거기 조상님도 마늘 먹고 사람 됐어요? 네 네 야 너나 좀 봐라 아 저 애 줄을 안 빕니다 그래도 마늘의 안 아 이제 가는구나 진짜 많다 I've never seen this much garly in my life This is your first time too Yeah I feel like this might be a hard record to break 귀엽다 오우 다질마네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뭐야, 뭐야. 이제 시작이다. 웬만하면 돼. 이번엔 또 뭐 시키려라도. 식사 초대 안 되면 일을 시키고 있어야지. 식사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네. 큰 맛이야.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드 페퍼 파우더, 소이빈, 고추가루, 소금, 소주, 소주, 후니. 설탕을 사용하는데 저는 후니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원래 매실을 넣는데 조청을 넣어야 돼. 조청. 그렇구나. 아, 그럴 것 같아. 신기하겠다, 완전. 매죽가루. 매죽가루. 소이빈 파우더. 처음 본다. 외국인들은 이걸 같이 만들면서 흥미를 느낄 수도 있겠다. 아, 고추냉이 이렇게 만든구나. 처음이니까 재밌죠. 소이빈 파우더. 물을 먼저 만들어볼까요?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엽기름으로 만든 물이죠, 베이스. 끈적끈적해지니까. 끈적끈적해지는구나. 저게 이제 보리를 싹 키워서 말린 걸로 물을 끓여서 만든 거거든요. 식혜 만들 때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엿이랑 다른 거 같아? 그 엿 아니고? 그 엿 아니고? 보리, 보리. 아, 그건 물엿 말하는 소리야? 아, 그 엿이 아니에요? 그건 물엿. 나도 그 엿기름 줄 알았어. 보리, 보리. 보리. 이름이 엿기름인데 기름이 아니에요. 보리 가루. 보리 싹. 그래서 찹쌀 풀 넣어서 하면 찹쌀 고추장인 거고 기본 우리가 먹는 거는 밀가루 풀. 아, 잘하네요? 어허. 저 주구예요. 고추장을 만들어보는 거 있으세요? 아, 저는요. 진짜? 언제, 언제요? 고추장도. 어머, 어머. 그대가 먹은 게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요즘은 안 만들어요. 아, 그치. 오, 짱인데?